네 실전 어휘 수거 관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거는 딱 보면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어휘는 또 왠지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낯이 안 읽는 것 같으면서도 또 사실은 낯이 읽는 느낌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p-e-r-t-u-r-b 그래서 발음은 per, per죠. 그 다음에 terb 그래서 약간 장모음 발음이고요. 강세는 두번째 음질이죠. 그래서 그냥 한번에 읽으면 perturb, perturb 뜻은 일반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물리적인 것보다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동요하게, 교란하게, 혼란시키게 만들다. 어떻게 보면 disturb랑 똑같은 거죠. 영어정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정위는 make somebody, 누군가를 어떻게 만들어요? anxious, 뭔가 이렇게 불안하게, 긴장되게, 그리고 unsettle unsettle 되지 않았다는 것은 settle이 이제 뭐 정착하고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그 반대기 때문에 불안전한, 또는 뭐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누군가를 이렇게 좀 disturb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greatly, 엄청나게, 그래서 심리적인 느낌으로 더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수건데요. fall out 하면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라는 의미로 해서 뒤에 나온, with, 전치자 뒤에 나온 누구와 사이가 틀어지다. 안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영어정위를 보시면 to argue with somebody, 누군가 말다툼하고 그리고 stop being friendly with them, 그 사람과 더 이상 friendly, 친하게 지내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fall out with somebody, 즉 누군가 사이가 틀어진다. 아주 정확한 한국말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정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녀의 갑작스런 출연에도 나타났나봐요. 따란 하고 기대치 않았나보죠. 그는, 그 남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다. 뭐뭐 하는 것 같다, 같았다. 할 때는 seem 이라는 동사가 나오겠죠. 당연히. 같이 한번 영작 살펴볼게요. her, 그녀의 sudden appearance. appearance. appearance 라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단어의 의미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어떤 사람의 등장, 갑작스러운, 살짝 갑작스러운 뜻이 있어요. 그런 출연, 나타남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연, 나타남에도 나타남은 Did not seem to, 뭐뭐 하는 것처럼 Did not seem. 보이지 않았다. 뭐하는 것처럼 Perturb him. 아, 그 남자를 Perturb 하는 것처럼 Seem. 보이지는 않았다. 그 남자로 하여금 동요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근데 In the least. In the least. In the least. Not. 부정사와 같이 쓰여서 Not at all. 즉, 조금 더 전혀 뭐뭐하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시 보시면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연은 그 남자를 전혀 뭐하는 것처럼 동요하게 만드는 것처럼 Seem.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좀 좀 놀랐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러지 않았대요. 두번째 영작 한번 같이 볼게요. 그는 사소한 오해로 뭐 옆집 이웃이 되겠죠. 이웃과 사이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사이가 틀어졌대요. fell out with. 폴의 과거는 fed 이잖아요. So he fell out with 누구랑? His neighbor 네이버는 한 명 한 명의 이웃사람을 가리킵니다. 복수는 neighbors s만 붙이면 되구요. 아 그는 그의 이웃과 사이가 틀어졌어. 뭐에 왜 over 뭐에 대해서 입니다. 아 trivial trivial 이라는 것은 사소하다는 뜻이죠. 또는 뭐 별 큰 뭐 어떤 주요한 것이 아닌 trivial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말 그대로 오해 그쵸? 또는 뭐 뭐 오해로 인한 뭐 말싸움 말다툼이라는 뜻도 돼요. he fell he fell out with his neighbor over 뭐뭇을 두고 뭐뭇에 대해서 뭐 trivial 사소한 misunderstanding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밑에 오셔가지고요. 답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영장만 한번 스스로 오늘 배우신 perturbed fall out with somebody 그 표현을 가지고 한번 영작 꼭 해보시고요. 제 사이트의 모든 영작 연습을 원하신다면 여기 2번 있죠? 밑에 그래서 write to speak 가입하는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그대로 진행하시면 모든 걸 제 사이트의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어휘 수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